체를 가볍게 이렇게 흔들어 보세요. 그리고 발과 함께 이렇게 흔들어서 점점점 세게 이렇게 휘둘러보면 딱 내 몸은 중심에 힘이 들어가는데 이 헤드 끝은 굉장히 빨리 움직이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멀어버리면 벌써 내 몸과 팔이 거리가 멀기 때문에 몸에서 중심에서 지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너무 가까워버리면 손목만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흔드시면서 좀 빨리 이렇게 경고하게 흔드시면서 내가 가장 편안한 거리를 찾으셔야 해요. 그렇게 돼야 내가 또 멀리도 가지만 또 어느 정도 방향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거를 찾으셔서 어드레스를 한번 해보시면 사실 이것도 너무 멀죠. 그리고 이런 건 너무 가깝게 벌써 이렇게 잡아보시면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적당한 어드레스의 거리를 좀 찾으시고 그 거리에서 한번 이렇게 쳐보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스피드를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거리를 찾으실 수가 있어요. 이게 날아가는 게 너무 길어서 언제까지 쳐다봐야 하나 얘기를 하다가 그냥 딱 들어가 쳤는데도 어떻게 280m를 쳐요? 이렇게 잡아서 흔들어보라고 하셨잖아요. 사실 제일 편한 자세를 하라고 말씀하셨지만 딱 어느 정도의 거리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어떻게 좀 기준을 삼을 수 있을까요?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그건 사실 사람마다 달라서 생각보다 멀지는 않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멀리 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넓고 뭔가 스탠스도 와이드해야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근데 뭐든지 적정한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과외도 안 되고 또 너무 좁아도 안 되기 때문에 그 선은 저 같은 경우는 수치적으로 얘기를 하면 주먹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주먹 두 개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람마다 팔 길이도 다르고 이제 몸의 두께도 다르시고 또 다리 길이도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조금 오차는 있을 수 있지만 그거를 좀 기준점으로 참고하셔서 가장 내가 힘을 쓰기 좋은 구간을 찾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많은 분들이 거리를 내기 위해서 힘을 어떻게 써야 되는 그러니까 힘을 무조건 사용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 효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윙을 하면 백스윙에서 다운스윙이 내려올 때 가장 스피드가 많이 나야 되는 부분이 어디라고 생각을 하세요? 딱 임팩트 맞는 순간? 그렇죠. 여기서부터 지나가는 구간이 빨라야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가장 빠르려면 그래서 가장 빠르려면 생각보다 백스윙에서 다운스윙이 내려올 때는 힘을 사용을 많이 안 하셔야 돼요. 쓸데없는 힘을 쓰지 말아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운스윙 시작을 하실 때 굉장히 힘을 먼저 많이 쓰시거든요. 특히 제가 이제 프로암을 나가시거나 나가거나 하면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봤어요. 막 정말 힘을 많이 들어가시는데 흉내 참 잘 내네요. 저렇게 쳐도 250입니다. 근데 이제 결국에는 힘을 많이 사용을 해도 저렇게 많이 왼쪽으로 가거나 방향이 벗어나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 힘을 사용하는 구간별로 사용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백스윙에서 저는 다운스윙 내려올 때 보통 이제 여섯 스윙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면 여기까지 잘 내려오시다가 여기서 맞추려고 많이 하세요. 근데 내 몸에 생각보다 힘이 조금 릴렉스하게 아까 어드레스 했을 때 굉장히 제가 스피드 내기 좋은 구간을 찾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구간을 찾으신 다음에 백스윙을 하셔서 다운스윙 내려올 때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 구간까지는 제 가슴 위로는 절대 힘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하체와 코어랑 엉덩이 이 힘으로만 가지고 내려와요.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사실 헤드가 이미 내려오는 속도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사실 힘을 더 더하셔도 플러스 다 거리로 연결이 되지만 여기서 힘을 다 쓴 다음에 정작 아까 임팩트 맞기 전과 맞고 난 후에 가장 스피드가 많이 나야 거리로 연결이 되는데 이미 여기서 힘을 다 쓰셨기 때문에 여기는 힘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런 것도 제가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결국에는 힘 다 쓰고 빨로 쏘러가 느려져서 거리에서 손에 보시면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 힘의 분배 백스윙에서 다운스윙 전환될 때는 굉장히 좀 사뿐하게 그냥 말 그대로 전환이라는 것은 방향을 바꿔주는 거지 제가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힘을 더 써버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걷다가 방향 바꿀 때 이렇게 안 도시잖아요. 그냥 탁 이렇게 돌아서 가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전환되는 힘의 방향을 바꿔주는 거지 절대 그 바꾸기 위해서 내가 처음부터 다른 힘을 사용해버리면 결국에는 궤도도 나빠지고 아까 허프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좌우 대칭도 깨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스윙을 봤을 때도 별로 세게 치는 것 같지 않은데 갈 거 다 가고 힘 안 들이고 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지금 제가 김동훈 프로를 봤을 때도 제가 아까 분명히 칠 때 제가 그냥 분명히 저렇게 세게 치지 않는데 그 거기까지 보면 저랑 똑같아요. 저랑 같아요. 진짜로. 거리는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지금부터 이야기해줄 거예요. 뭔가 있을 것 같아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힘의 분배가 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다운스윙보단 아무래도 다운스윙 때 힘을 많이 사용하다 보면 이렇게 엎어지는 동작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면 이제 사이드 스피도 많이 생기고 결국에는 스윗 스팟에 얼마나 잘 맞느냐에 따라서 사실 거리가 차이가 되게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굉장히 세게 쳤는데도 사이드 스피도 많게 되면 이렇게 많게 되면 위로만 올라가고 옆으로만 휘일 뿐이지 절대 방향으로 연결되지가 않아요. 지금도 많이는 같이다. 그래도 제가 잘 맞은 것보다는 20m 정도 차이가 나오거든요. 방향도 안 좋았고요. 그래도 저보다 많이 갔어요. 그러면 제대로 된 샷. 어떤 샷인가요? 그래서 제가 다시 힘의 분배를 잘 사용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느낌이 완전히 틀리네요. 이게 바로 스윗 스팟의 맞은 샷이죠. 287.7m. 그래서 방향성도 중요하지만 그 거리와 방향성을 다 지키기 위해서는 전환 동작 때 굉장히 사뿐하고 부드러워야 된다고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외국 대회 나가거나 뭐 프레임에도 멋있지만 되게 유명한 샷들, 메이저 대회들 나가면 탑 클래스 선수들 보면 뭔가 되게 파워풀하지만 굉장히 이 정점에서는 굉장히 부드럽거든요. 생각보다 막 힘을 주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스윙을 연속해서 보시면 뭐 더스틴 존슨이라든지 뭐 엄청나게 거리가 멀리 나가는 선수들이 많잖아요. 그런 선수들도 보면 힘을 굉장히 많이 주는 것보다는 결국에는 내 몸의 스피드를 극대화하는 방향이 저는 훨씬 더 효율적이고 또 부상도 방지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분배 근데 또 그 힘의 분배를 잘 하기 위해서 또 더 중요한 건 또 뭐냐면 이 말씀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헤드 무게를 느껴라. 그렇죠. 매번 듣죠. 거의 뭐 이거는 헤드 무게 느끼면 헤드 무게 느끼면 몇 년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헤드 무게를 느끼는 원리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선 이제 골프 클럽이 백스윙 때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보통 이제 백스윙에서 멈춰서 힘을 세게 치시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아니면 백스윙도 가기 전에 이미 빨리 세게 내려오시는 분들이 강하게 치기 위해서 그런 게 굉장히 많은데 헤드 무게를 느끼기 위해서는 넘어가고 있는 와중에 거의 정점에 왔을 때 먼저 몸에서 먼저 시동을 걸어줘야 돼요. 보통 다운 스윙이 시작될 때 여기서 다른 힘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슴 이후로는 제가 힘을 많이 안 준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 하체를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아마 하체를 사용하라는 말도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상관관계가 있는 게 힘을 내가 백스윙 올라가서 다운 스윙 내려올 때 강하게 쓰는 것보단 헤드 무게를 느끼면서 하체를 사용하게 돼야 되는데 그런데 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하체 사용하면 체가 너무 이렇게 안 끌려오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그럴 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저는 손등을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을 많이 드려요. 보통 여기서 몸 많이 쓰면 이렇게 열리잖아요. 라고 말씀을 많이 듣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클럽 페이스가 사실 이렇게 되어있으면 멀리치기 굉장히 힘들어요. 손목이 이렇게 꺾여 계시면 아무래도 페이스가 오픈이 되기 때문에 맞을 때 이렇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로프트가 올라가고 페이스가 열리면 그냥 슬라이스 밖에 나는 게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세게 쳐도 옆으로 멀리 가지 절대 앞으로 멀리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백스윙에서 이 손등을 평평하게 유지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손등을 평평하게 결국에는 임팩트 때 내가 손등이 골프채는 이렇게 손등이 펴져야 내가 정확하게 임팩트가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풀려맞아도 안 되는 것처럼 이 손등을 잘 유지하려면 결국에는 이렇게 좀 플랫하다는 느낌으로 잡아주시고 그거를 그대로 볼에 전달을 하시면 내가 힘을 좀 강하게 사용을 해도 우측으로 벗어나는 공들 이제 스핀이 많아서 공이 솟구치는 공들이 굉장히 많이 사라지실 거예요. 이 영상에서